안녕하세요 하이파이클럽 한창원입니다 오늘은 오디오 스펙 SMB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숫자를 신뢰하죠 제품을 구입할 때 우선 스펙부터 봅니다 자동차의 토크나 마력 TV 화면 크기와 해상도 컴퓨터의 프로세서 속도 등 각종 숫자를 보고 제품의 성능을 파악합니다 하지만 오디오에서는 음질을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스펙이 없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디오 스펙을 이야기하면서 앰프의 출력은 무의미한 수치를 이야기했고 THD는 믿지 못할 수치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SMB는 엉뚱한 수치라 말하고 싶습니다 SMB는 잡음 대비 신호의 크기를 DB로 나타냅니다 THD가 진공광과 트랜지스터에서 비교가 되었듯이 SMB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에서 비교가 됩니다 LP는 70dB 내외, CD는 96dB, 24비트 고음질음원은 144dB의 SMB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CD 등 디지털 오디오가 LP 등 아날로그보다 월등한 SMB로 다이나믹 레인지가 더 넓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SMB와 다이나믹 레인지는 이 그림처럼 차이가 있으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앰프의 출력은 출력 수치와 관련 없이 스피커 구동은 전원분화 증폭 방식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THD도 THD 측정값보다는 고조파 성분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SMB의 문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완전히 다른 단위를 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디지털에서 쓰이는 SMB는 일반 DB가 아니라 DBFS를 씁니다 DBFS는 DB 풀스케일의 약자로 디지털이 등장하면서 새롭게 정의된 DB 단위입니다 그러므로 CD의 SMB는 96DB가 아니라 96DBFS가 정확한 표기방법입니다 DBFS는 상대값의 양자와 다이나믹 레인지를 표현하며 피크값을 기준으로 0부터 마이너스로 내려갑니다 이 DBFS는 아날로그 레벨로 정의할 수 없으며 어떠한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 단위입니다 DB는 신호의 색이지만 디지털의 DBFS는 데이터의 피크 투 피크 크기를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지털의 96DBFS와 LP의 70DB SMB는 이름만 같지 상대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단위인데 서로 엉뚱한 수치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억대 65,536 무엇을 비교한 것일까요? 사람의 귀는 140DB까지 들을 수 있죠 그것을 DB의 단순배수로 환산해 보면 100조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96DB는 40억배입니다 하지만 디지털의 16비트는 65,536 단계의 소리 크기를 갖습니다 물론 사람의 귀가 40억분의 1단계로 소리 크기를 구분한다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40억대 65,536은 너무 터무니없는 차이 아닐까요? 디지털에서 무손실 음원이라 하는 기준인 96DB와 16비트 음원은 65,536배를 확대하면 하나의 단색이 되어버립니다 단음의 소리가 되어버린다 할 수 있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아날로그의 소리 영역을 65,536배 확대해도 그 안에는 자연스러운 음의 그라데이션, 해상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무손실 음원 디지털의 1비트 음 안에는 사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많은 소리와 크기가 생략되어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아날로그화 되어서 싸인표가 되므로 문제없다 할 수 있는데 이는 저화질 사진을 고화질로 컨버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으로 원래의 고화질 사진을 이용하느냐 저화질 사진을 고화질로 바꾸느냐에 한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기기 스펙을 보면 SMB는 DBFS로 표기하지 않고 거의 DB만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MSB 테크놀로지 등 극소수의 회사만 DBFS의 단위를 써놓았습니다 20로그를 사용하는 DBFS는 6DB가 2배의 크기를 갖습니다 이진수를 쓰는 디지털에서는 한자리수의 2배씩 늘어나니까 1비트를 6DB로 계산합니다 즉 DBFS는 단순히 이진법에 의해 계산되어 16비트 곱하기 6은 96DBFS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6DB는 결코 작은 범위가 아닙니다 4배의 소리 크기입니다 스피커에서 6DB를 올리려면 앰프 출력이 4배로 커져야 합니다 즉 100와트의 출력이 400와트로 높아져야 하는 것이 6DB입니다 24비트 144DB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140DB를 넘어섰다 이야기도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DBFS는 20DB에서 10배의 소리 크기이므로 144DBFS는 약 1600만배 정도밖에 안됩니다 일반 DB로 보면 약 72DB 정도의 소리 크기입니다 이렇듯 디지털의 SMB와 아날로그의 SMB는 상대 비교를 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라는 것이며 DBFS를 DB와 혼용해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녹음을 한 측정을 통해 과연 스펙대로 SMB 70dB와 96dB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음악을 CD 및 컴퓨터 스트리밍과 LP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녹음에 사용된 시스템은 스피커는 아방가르드 트리오 럭셔리 에디션에 전용 액티브 서브우퍼 4개를 사용하였으며 앰프는 맥킨토시 MC611에 C1100 프리앰프 아날로그 소스 기기는 LP는 클리어 오디오 마스터 이노베이션에 카트리지는 골드핀거 스테이트먼트 포노이큐는 파라사운드 JC3 플러스를 사용하였습니다 CD 플레이어는 영국 코드사의 레드 레퍼런스로 CD 플레이어로는 최정상급 플레이어입니다 녹음은 소니 PCM D100 디지털 레코더를 사용하였습니다 녹음 파일은 일체의 후보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마리아 칼라스의 경우 아날로그 쪽 게인이 약간 높은 것 같아서 마이너스 1dB를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카리 브렘네스의 A Lover in Berlin을 CD와 LP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0년도 발매된 운반이니 디지털 레코딩일 것입니다 녹음은 24비트 48kHz로 하였습니다 음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음악의 성 Voice His voice was like an ancient violin. And he spoke to me, that voice, that voice. I believe they call it falling for a man. But this falling made me fly, left me soaring for the sky. PC로 듣는 유튜브 음질로는 두 음질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실 것입니다. 먼저 CD 스펙트럼과 LP의 스펙트럼 비교입니다. 만 헤르츠 이상 대역에서 차이가 있을 뿐 어느 것이 나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선형 그래프의 측정이 문제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오디오 스펙이 이런 선형 그래프로 측정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음질이 중요한데 말이죠. 그럼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를 통해 다시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를 통해 다시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스페트를 통해가는 삶에Your pane을 들어보겠습니다.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는 X축은 시간이며 Y축은 주파수 대역입니다. 그래서 음원의 주파수 대역의 분포를 볼 수 있으며 색깔별로 소리의 크기가 표현됩니다. 흰색부터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검은색 순으로 DB 크기를 표현합니다. 스펙트로그램으로 보면 많은 차이가 보입니다. 우선 정보량에서 LP가 월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저역대 등 10000Hz 대역까지는 CD나 LP나 큰 차이가 없지만 10000Hz 이상 고역에서는 LP쪽이 훨씬 더 많은 배음정보가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은 고역으로 갈수록 음의 정보가 급격하게 사라지며 왜소해지는데반에 LP는 고역까지 그 정보가 다 살아있음을 스펙트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PC 스피커나 이어폰으로도 잘 들어보면 유튜브 음질로도 분명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CD가 선명하고 깨끗한 반면 LP가 더 부드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어느 것이 낮다는 것이 아니고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음질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LP 70dB와 CD 96dB SMB 차이가 느껴지느냐 입니다. 분명한 것은 스펙만큼 CD가 더 나은 음질이나 데이터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고역부를 보면 디지털은 마치 칼로 잘라내듯이 잘려진 모습이지만 LP의 고역부는 높낮임이 있습니다. 디지털로 음악을 들으면 플랫하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 부분 S발음의 치철음에서 LP는 고역이 끝까지 치고 올라가지만 CD는 20kHz에서 잘려져 있습니다. 하단의 게인을 보면 동일한 레벨이지만 웨이브폼은 다이내믹 레인지에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미세하게 LP쪽이 더 큽니다. 컴퓨터 스트리밍과 LP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리아 칼라스의 카르맨을 16비트 44.1kHz의 디지털음원과 LP 비교입니다. 디지털음원은 아날로그 레코딩을 디지털 리마스터링한 음반이므로 마스터링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겠습니다. 이 음반은 24비트 96kHz로 녹음했습니다.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음반에서는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LP 음반에 스크래치가 나서 LP의 치명적인 약점인 팝업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이 보입니다. 다른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멘 일단 스펙트로그램상으로 한눈에 LP쪽이 대역폭 다이내믹 레인지와 정보량이 훨씬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음질적으로 이야기하면 디지털에서 마리아 칼라스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신경질적으로 들리지만 LP에서는 마리아 칼라스의 풍부한 성량이 폭발하듯이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디지털은 음이 닫혀있다는 느낌이고 아날로그에서는 개방감과 맑고 투명함 끝까지 뻗어주는 고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더 부드럽죠 정보량에서 형격한 차이가 나며 아날로그에서는 마리아 칼라스의 두성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디지털에서는 그러한 풍부한 배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SMB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보면 LP는 큰 소리와 작은 소리의 갭이 더 크며 음이 작아질 때 자연스럽게 작아지는 반면에 디지털은 소리가 작아지는 단계를 잘 표현해 내지 못합니다 16비트의 한계로 봐야 합니다 수치상으론 높지만 오히려 실제의 다이나믹 레인지는 LP에 비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보량 및 다이나믹 레인지에서 96db의 CD보다 70db 정도의 LP가 실제는 더 큰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의 SMB는 숫자만 클 뿐 그 안에 작은 소리에서 큰 소리로 이어지는 부분의 단계가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LP를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은 조금 황당한 측정 결과로 보일 것입니다 디지털은 무손실 원음이고 깨끗하고 정확하다 알고 있었고 LP는 소리는 별로지만 지직거리는 감성 코드의 과거의 향수 정도로 이야기되는데 LP에서 어떻게 저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LP를 운영 중이신 분은 역시 그렇지 LP가 월등하지 하실 것입니다 저런 레코딩은 그동안 하이파이 클럽에서 수백 번은 넘게 측정 및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측정이 잘못되었거나 어떠한 보정도 없습니다 오디오 스펙 THD 편에서 1970년대 일본 전자회사의 TR 앰프 마케팅을 위해 앰프의 출력과 THD라는 스펙을 이용했고 SMB는 1980년대 소니가 CD를 출시하면서 디지털 음원의 시대를 열면서 부각되었으며 현재는 대형 전자회사의 마케팅으로 디지털이 최고의 최첨단 기술인 것을 홍보하여 일반인들은 아날로그는 구시대의 유물이고 디지털이 최첨단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첨단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TV나 스마트폰 등은 모두 받았지만 유독 오디오만은 아직도 찬밥 신세인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은 시장 경제의 논리인 것이지요 디지털 음원에 대해서는 디지털 무선실 음원의 불편한 진실 편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TV는 HD에서 UHD로 해상도가 4배 정도 늘어난 것인데 화질 차이는 분명하게 눈으로 확인됩니다 영상의 24비트에서 30비트로 늘어난 HDR이 뛰어난 명암비 개선을 가져오는 데 반해 LP와 CD의 SMB 차이는 물론 디지털 오디오의 16비트와 24비트의 256배 차이와 SMB 96dB 144dB의 차이는 그 숫자만큼 체감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디지털의 SMB는 아날로그 SMB와는 다른 단위이며 두 개를 혼용해서 쓸 수도 상대 비교도 할 수 없는 별개의 단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MB 수치만으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비교할 수 없으며 디지털에서 SMB나 다이나믹 레인지 숫자는 THD처럼 그리 신뢰할 만한 스펙이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오늘의 오디오 스펙 속살 들여다보기 SMB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